음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주 운세 1운원을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많은 구독자 수가 좋은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힘의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오늘 4주 시간의 제목은 전재용 박사가 부해로 가능할까? 가능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전재용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번에 크게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한다는 전우원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전재용이도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리고 전재용씨는 세 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 첫 번째 부인은 애를 못 낳고 두 번째 부인에서 낳은 것이 전우원이고 세 번째 박상화와 결혼해서는 딸이 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재용이 부부해로 가능할까? 전우원이 아들이 지금 집안에 완전히 분탕질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돼서 자기가 일말에 어떤 책임감이 있다면 전우원이를 저렇게 내버려 둬서 아버지의 도의적인 책임과 아버지의 도의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아주 형사적인 책임도 법적인 책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우원이가 저렇게 될 때는 전재용과 박상화가 어떻게 애를 방치를 했든지 아니면 왕따를 시켰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우원이를 잘 감싸고 엄마가 없잖아. 아이들은 클 때 엄마 이슬이 하루에 밤에 세 번씩 내린다고 해서 엄마가 없이는 분명하게 안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은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엄마가 없을 때 박상화가 엄마 노릇을 조금만 잘 해줬으면 전우원이가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세간에서는 전재용이하고 박상화가 천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덕적으로 볼 때는 박상화 전재용이가 아들 전우원이한테 못할 짓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애가 정신적으로 저렇게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알았을 정도로 저렇게 방인방치했는데 이것이 전재용과 전재용이의 운명이고 팔자다. 이렇게 저는 사주를 볼 때 풀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박상화도 전재용이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됐든지 아니면 사랑의 시 같든지 하면 순간이 되면 헤어지거나 이제 졸혼을 하거나 하는데 일단은 전재용과 박상화는 이혼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하도 졸혼은 할 수 있어도 이혼을 하시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사주의 시가 이게 말년과 자식운이에요. 시가 말년과 자식운인데 이 다가 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사주 연월일만 가지고 볼 때는 이혼은 하지 않고 졸혼은 가능하다. 졸혼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돈에 얽히고 삼켜서 돈 문제 때문에도 헤어질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혼이 글쎄요. 그래서 정확한 시가 시가 있으면 이혼이다.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연월일만 가지면 이혼은 좀 가능성이 낫고 졸혼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은 끝까지 부부해로 할 가능성이 높다. 시가 없을 때 시가 없어도 이거 연월일만 가지고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재용씨 사주가 간목일주예요. 근데 간목인데 목목목 비겁이 있잖아. 토토토 자 이게 다 돈이야. 돈이 형제 형제 형제가 다 부조상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주를 볼 때는 형제 중에 자기가 돈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돈 많이 갖고 있고 한 형제가 자기하고 똑같은 형제가 있는 데 갖고 세 형제 중에 그래서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중에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지금 나와요. 이 형제는 형제가 형제보다는 자기가 참 형제 중에 그래서 제일 많이 갖고 있고 한 형제가 비슷하게 있는데 나중에 거기도 법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박상하 사주를 보면 수일주예요. 여기 화 여기 수 수 화 화 이것도 재다신약이에요. 똑같이 화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재다신약은 평생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 죽는 거예요. 돈 돈이 없어서 근심 걱정을 하든지 돈이 많으면 많아서 근심 걱정을 해요. 자 전재용이도 재다신약이에요. 자 재다신약은 어떻게 돼? 아내한테 꼼짝 못하고 살아 공처가가 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진진사명의 진술증이니까 공처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내가 공처가라고 하죠. 공처가 두려울 공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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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공처가 다시 쓸게요. 두려울 공처의 아내를 두려워하는 공처가라고 하죠. 그런데 공처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애처가가 되는 거예요. 애처가 애처가가 돼요. 애처가 애처가하고 공처가하고는 종이 한 장치 그러니까 애처가는 아내만에 꼼짝없이 아내가 딱 해주는데 아내가 폭력적이지 않으면 애처가가 되고 폭력적이 되면 공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재용씨 사주가 그래요. 전재용씨는 지금 박상아한테 꼼짝없이 딱 잡아들렸어요. 박상아가 모든 것을 쥐고 키를 다 박상아로 쥐고 있고 박상아한테 전재용이가 꼼짝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전재용이 재다신약이에요. 그래서 박상아는 어쨌든 자기가 이 전재용에 대해서 자기가 쥐락표락 다 하고 전재용이를 가지고 자기 손안에서 다니니까 헤어지지는 않아요. 박상아가 자기가 핍박을 당하든가 고통을 당하든가 무슨 불합리한다든가 내가 힘들다든가 이래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상아는 자기가 대장이고 전재용을 갖다가 자기가 쥐락표락 자기가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혼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전재용을 잘 이용을 해야 돼. 그리고 박상아도 죄다신약이 하니까 돈은 앞으로 오면 돈은 여기 지금 운이 들어왔다고 박상아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그 돈을 잘못 처리를 해서 나중에 재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서 돈을 잘못 처리를 하는 바람에 관제라든가 이런 관청에 그리고 교도소를 간다든가 검찰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돈으로 있어서 재앙은 일어날 수 있다. 그 재앙은 일어날 수 있는데 두 부분은 돈에 얽히고 설키고 해서 헤어지지 않는다. 부부는 해로한다. 왜? 태어난 연월일 시가 없어요. 사주에 둘 다 시가 없는데 연월일만 보면 해로하고 만약에 잘못된다고 해도 해로는 이혼은 하지 않고 졸혼은 할 수 있다. 졸혼이라는 것은 별거죠. 별거. 별거는 할 수 있어도 이혼까지는 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시간이 잘못됐을 경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재용씨 이 사주 돈에 평생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다. 죽는 사주. 돈이 너무 많으면 재다 신약에 9월달 감당을 못했는데 이제는 운이 들어왔으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운이 들어왔으니까 65 이후에 전재용씨가 올해가 이제 60이죠. 65 이후만 가면 좋아요. 올해 금년부터 모든 것이 풀려가요. 전재용씨가 앞으로 말년운이 좋고 박상화도 말년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연월일만 볼 때는 헤어지거나 이혼하거나 생위사별 할 가능성이 낫다. 그리고 앞으로는 둘이 오히려 행복해진다. 두 사람이 말년이 좋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시간이 없는 전재의 시간을 빼놓고 한 전재의 연월일만 보고 한 사주지만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전우원이를 잘 챙겨서 전재용 박상화부가 말년 남은 말년을 가족과 그래도 그 고통 아버지이나 여러가지 언론의 무슨 당황하고 많이 했는데 말년은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주시간 전재용 박상화 부부회로 가능할까 가능하나 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